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기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오 우리에게 생명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보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학 3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아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권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사냥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다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에 번제에 쓸 짐승을 다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십일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이를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리아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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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야 3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히스기아 왕의 신앙개혁 운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위에 직위했던 역대야 29장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히스기아는 왜 이런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함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히스기아는 왕이 되기 전부터 남유다에 닥친 재앙과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재앙의 원인과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유다의 아하스왕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아는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유다의 운명 역시도 그들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신앙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먼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멈춰졌던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회복하고요.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신앙개혁 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런 신앙개혁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아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윈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11조 제도를 복원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흘러온 맥락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과 레윈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집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성전제사와 관련된 그런 재반 업무,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경역의 의무를 면제받았고요. 온갖 생계 활동에서도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제사 제도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땅도 없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를 누구로 하여금? 일반 백성들, 다른 집파들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곡물이나 가축 등의 11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집파를 떼어내서 그 제사 제도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속함 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올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방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죠. 성전을 더럽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이방 우상을 그곳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함으로써 그 성전을 더럽히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문이 닫히니까 성전 제사가 즉각 중단되었겠죠. 성전 제사가 즉각 중단되니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 역시도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성전 제사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하스의 통치기간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성전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생계의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제도,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갔던 그 핵심이었던 그 제도를 망가뜨린 악한 행동이고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중대 범죄였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희승이야는 오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희승이야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승이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성전, 제사 회복이 필수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승이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들이 이 제사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희승이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서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다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여기서 반열을 따라 직임을 행하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요. 다위 시대에 처음 확립된 제도입니다. 다위는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거기에 속하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가문들을 모두 24개의 반열로 구분해서 한 주간씩 봉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제도 절차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다위스 시대와 같이 이 희승이야도 자신의 시대에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직임에 따라 제사드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성전 문과 곶간 등 여러 곳을 맡아서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와 같이 나의 시대도 내가 왕으로 섬기는 시대도 그 다위스 시대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승이야의 선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정,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레위지파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온전히 제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그들을 지원하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는 데 힘쓰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했는지를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어 보니까 자신의 예배와 모든 삶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서 예배가 다시금 원활하게 세워지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11조를 풍성하게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소산물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성물의 11조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진 재물까지도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제일 많이 냅니다. 그 11조, 자신이 주님 앞에 먼저 받쳐요. 이렇게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백성들까지도 그 왕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자기들도 따라서 그렇게 많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를 오늘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 백성들이 가져온 11조가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말하고 있죠.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그냥 한 더미도 아니고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그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열 개인지 백 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백성들이 엄청난 양의 더미가 세워질 만큼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쌓여진 11조 더미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운동이 성공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운동이 성공을 이루었다. 변화와 회복을 갈망하는 한 사람의 리더가 결단하고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온 백성에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리더가 한 나라를 파탄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의 히스기야는 어때요? 망가진 한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리더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어떤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리더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멸망으로 이끄는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면서 사람들을 빛가운데로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 더미로 쌓여있는 이 11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공동체에게, 히스기야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려 다섯 달 동안 11조 쌓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3월과 7월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태양역이 아니라 유대력의 시간이죠. 유대력. 유대력으로 3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5월에서 6월경입니다. 그 기간에 맥주절이 있어요. 맥주절이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인 보리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이죠.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 유대력으로 7월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경이에요. 이 기간에는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제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의 시간부터 모든 수확을 마치는 시간까지 무려 다섯 달 동안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재앙과 멸망과 어려움들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만큼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려도 남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의 삶의 예배, 가장 첫 번째,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와 같이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열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가 꼭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몸무림을 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그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순종, 히스기야의 그 변화의 열망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불순종과 예배를 어그러뜨린 것을 아파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예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6월절을 회복시키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또 정말 제사장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양하게 함으로 다시금 예배가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예배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점검되셨을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하나하나 고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미를 쌓을 만큼 축복하셔서 11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그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은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가 있는 그곳에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을 축복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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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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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